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얀색이 의사는 vä Mina 하나하나 바라봐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안 먹었어? 과연 아페 facts 오어 하얀색에 가자 산책이나 가자 가자 뱃지 응 가자 가자 산책 가자 일로와 응 응 일로와 페이크다 응 일로와 가자 가자 응 응 쟤가 도로에 앉아가 있는데 뱃지 가자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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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이쿠아 너 정의용 다른구나 딱 조다앉으면은 조금 더 하겠지 너한테 아이쿠아 앉아 앉아 아이쿠아 왜 말하는거야 가끔 네, 물개가 뱃지 아, 나 얘 때문에 또 여길 자도 와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네 너는 나이가 많아 어, 나이가 많아? 그래? 14살이에요 우리 14살이에요 아주 14살 저 친구 봐 근데 웃긴건 오라고 가는 사람이 다 먹었어 루찌 다 먹었다 갈까? 갈까? 다 먹었다 가자 가자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가자 아이고 아이고 꼬리 꼬리 아이고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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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고형 가자 가자 고형 집에 왔는데 발 씻어야지 이제 발 씻어야죠 갈게? 집에 와서 갑자기 용기 뱉어요 엄마 씻을거야 배찌 너 목욕할래? 목욕할래 배찌? 목욕할거야? 놀아 놀아 들어가자 그만 씻어올게 도대체 도대체 남집사 남집사 기다렸어 그치?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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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